오세요! 득템학교는 처음이지? SK텔레콤 더받고 득템중 대박초에서는 여러분들의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광창아 생활한단처럼 득템학교로 오셔서 데이터는 더받고 다양한 경품을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윤모니 형! 여기 있어요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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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생 집단을 만들었던데요? 미리 딱 신청해서 발급받아놨지 이게 있어야 우리 더받고 득템중 대박초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?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너희도 같이 득템하러 올래? 더 받고 또 받는데 득템하고 맡기로? 웃어 아흐흐흠 웃어